지금부터 Git3 브랜치와 충돌에 대한 기능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다루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2 버전관리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버전 관리를 잘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곳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브랜치는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가 어떻게 생겼죠? 줄기에서 뻗어져 나오는 그런 걸 우리가 가지라고 하잖아요 브랜치는 어떤 기능이길래 이런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작업이 추가된 복제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우리 예제를 들어서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용설명서를 여러분이 기술로 잘 버전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고객사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능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작업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버전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대박이 나서 여러 고객사가 생겼는데 고객사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객사마다 다른 기능을 납품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설명서도 고객사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에 빠졌고 이런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저장소는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고객사마다 마스터 저장소 전체를 또 디렉토리를 카피해서 고객사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자의 저장소마다 자기의 길을 가면 되겠죠 이렇게 애플은 애플만을 위한 내용이 추가가 될 거고요 또 구글은 구글만을 위한 내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ms는 또 ms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비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전에 마스터에 있었던 내용 대부분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객사마다 서로 다른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객사가 100개면 100개의 디렉토리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관리하기가 쉽겠어요 또 우리가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파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버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고객사마다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디렉토리에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아쉽지 않아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작업을 이렇게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 내용이 애플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글의 최신 상태의 코드를 다른 말로는 working copy를 복사해서 애플의 저장소 디렉토리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합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있는 구글에서 작업했던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것들은 애플 쪽으로는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구글에서 작업한 최신 버전만 애플로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유실되게 됩니다 아쉽지 않나요? 또 코드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수동으로 하나하나 다 처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파일을 수정했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합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같은 파일에 서로 다른 위치를 수정했다 그럼 그것도 그냥 합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합쳐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서로 같은 파일에서 같은 부분을 수정했는데 우리가 실수로 그걸 덮어쓰기 위해서 옛날에 작업했던 내용을 날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지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가 브랜치 입니다 브랜치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역사를 써가고 있는 버전들을 말합니다 깃의 브랜치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브랜치를 유지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동영상의 여백이 부족해서 생략합니다 수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쉽게 되는 게 없잖아요 브랜치를 시도하면 필원적으로 극복해야 할 고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충돌이에요 브랜치와 브랜치를 병합할 때 하나의 브랜치에는 a.txt 라는 파일이 있고 또 하나의 브랜치에는 b.txt 라는 파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서로 파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두 가지를, 두 개를 합쳐줍니다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같은 파일인데 서로 다른 부분이 수정됐을 때 gith이 알아서 하나의 파일을 이렇게 합쳐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같은 파일인데 같은 부분을 수정했다면 gith이 병합을 중지시키고 병합을 하는 사람한테 이 부분은 충돌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conflict 한국어로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병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충돌이 왜 발생하는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충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충돌이라는 것이 사고가 아니라 gith이 제공하는 가장 멋진 기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gith과 함께라면 들어올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될 것이고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